지금 주어진 보기는 수트에서도 위로블록인지 아래로블록인지 구별하는 그런 힌트였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계도함수랑 관련된 문제. 먼저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문제가 위로블록인지 아래로블록인지 물어보는 문제인지는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의미 파악을 하거든. 대충 아래로 볼록 하나만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먼저 A가 여기 있어. 그리고 B가 여기 있대. 그러면 FA는 여기 있지. 그리고 FB는 이쯤에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는 FA와 FB의 중간에 있겠지. 중간 중점. 한 이쯤에 위치하고 있을거야. 2분의 FA 플러스 FB. 함수에 대입해 본거지. 그리고 얘는 중점의 X값. 여기. 2분의 A 플러스 B를 함수에 대입해 본거지. 이렇게. 요쯤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F. 2분의 A 플러스 B의 함수 값이야. 그런데 지금 얘가 더 작네. 그치. 여기가 작아 더. 함수 값을 비교해 봤더니.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거지.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그러면 이 문제는 컨셉이 반대니까. 위로 볼록을 그려서 이해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거야. 어. 의심스러우면 위로 볼록을 한번 그려서 확인해 봐. 방금처럼.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인 함수만을 고르래. 그 말은 2개도 함수 구해라. 라는 소리지. 그리고 범위는 0에서 1까지고. 자. 기역부터 보자. F'x는 cosx고. F'x는 sinx. X. 그러면. 어. 마이너스 sinx는 열린구간 0에서 1까지인데. 지금 여기 라디안이랑 겹치긴 하지. 지금 이것 때문에 잘 안보이긴 한데. 0에서 1까지 맞네. 자. 그러면 1이 뭐냐. 라는 거지. 1라디안이 옛날에 몇 도였어. 5분의 180도였잖아. 그치. 5분의 180도였어. 1라디안. 그러면 얘는. 대략. 60도가 좀 안되는. 58도 정도 되는. 값이었지. 그러면 0도하고. 58도 정도 되는. 그 범위에서. 얘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 1사운명 각이니까. 따라서 위로 볼록이 맞다라는 거야.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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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는. 2의 . x. 2의 . x. 이의. 2의 . x. 2의 . 이렇게. 그러면. 이게 더 없을걸. f double prime x 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승 플러스 1 마이너스 x 2에 마이너스 x 승의 속미분에 보면 마이너스 발생하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x 승으로 묶어 보면 마이너스 1 들어오고 또 마이너스 1 들어오고 플러스 x 들어오고 정리해 보면 x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x 승이 돼서 여기가 음수가 돼 버리지 포미가 0과 1 사이니까 얘는 양수 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0보다 작네 그래서 위로블록이 맞다라는 거야 정답은 여기 3번이 되는거고 아 이런 보기를 보면 위로블록인지 아래로블록인지 물어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